안녕하세요 게임드세오 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해 볼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2 입니다 소니의 퍼스트 파티 인썸니아 게임드에서 개발한 게임이죠 아 정말 전작도 제가 너무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이번 작품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초기 설정이 나오네요 지금 난이도가 어메이징 스펙타큘러 네이버 후드 프렌들리 스펙타큘러 가 제일 높은 난이도 구요 그 다음에 어메이징 프렌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메이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시각 설정이 있죠 시각 설정 가보면은 전체 화면 효과 그리고 그래픽 모드가 화질 우선과 퍼포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초당 60프레임 60프레임을 목표로 하는 모드고요 VRR이 있고요 그리고 120 헤르츠 중요한 건 화질 우선과 퍼포먼스인데 제가 일단 화질 우선으로 좀 플레이를 해보고요 퍼포먼스 모드도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오 보정 모드 있어요 사운드바 3d 오디오 이렇게 하는 모드 있고요 3d 오디오로 들으셔야 재미있을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스토리 요약도 있네 스토리 요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스파이더맨 2 스파이더맨 2 스파리더 9 스파리 요약을 시작합니다 are you good promise me something anything if this doesn't work take me out it'll work i don't have a lot of time left i want a chance to say goodbye i'm not going to lose you i will never let you go oh hectic feedback me oh 강렬한 시작입니다 영화를 보는 듯한 어 오랜만이야 마일드 모랄레스 we have a bell for a reason take your seats i'm here good morning class we have a new teacher joining us today hi my name's pete mr mr parker and we are all very lucky today because this is physics class and physics is awesome ever wonder how some insects and birds reptiles can just run right across a pond two words surface tension bathroom okay surface tension is all about cohesion now equation form surface tension gamma can be calculated as the force exerted parallel to the surface of the F F divided by L L and the line over which the force has been added anybody ca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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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연출 좋고 시작이 강렬해야돼 스파이더맨은 아 그래픽 좋네요 확실히 화질 모드로 해서 그런지 깔끔합니다 해상도가 오 바로 시작한다 이 맛이지 와 미쳤는데 외부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앞에 지나갈 때 진동이 오면서 마치 바람이 느껴진 듯한 느낌입니다 와 더 활기차진 뉴욕시티 마크는 왜 이러고? 그래픽이 더 좋아졌어 전작도 좋았는데 전작을 해도 와 와 나한테 멈출 수 있는지 네, 우린 기술을 내게 보기로 했다 조심해 좋다고, 또, 스파이더맨, 지금? 좋은 기쁨 감사합니다, MJ 스윙점프 거의 동일합니다 어 샌드맨 아니야? 시작부터 샌드맨이야? 어 뭐야 와 던지고 어휴 와 잡고 턴지고 잡고 턴지고 잡고 턴지고 잡고 턴지고 와 역시 스타트부터 강렬하구만 잡고 하다 롱 matured 아 예 때문에 오 스파이더맨! 오우! 와 영화 아니야 영화? 오 타격감 좋은데? 오 타격감 좋아요 히트 고 They put down some new friends What the, he can do that? Apparently, I need you now Mr. Parker? I'm sorry, who's this? Principal Evans Of course, principal Evans All our students have evacuated their classroom Where are you? Ahhh Mr. Parker? I just... I've got... Something in my car! 와 스파이더 난사 공격과 방어로 스파이더 난사와 같은 능력을 충전하세요 완전히 충전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스파이더 난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스파이더 난사 탈감 좋고 탈감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전작보다 전부 오우 불어 으어어어리 어후 으어어어리 예씨도 고 potencial 나의 이별 야 바뀌었다. 마일드로 바뀌었어. 마일드모랄레스 마일드로 바뀌었어. 마일드로 바뀌었어. 마일드로 바뀌었어. 이야 미쳤다. 아니 와 진동보소 오우 야 씨 아니 뭐야 연출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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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isten, we need a big water source by Wall Street let me check the grid stay safe, dude you too, Mr. Parker we'll get to work his magic Genki, you there? I know, man but listen, we need a big water source by Wall Street let me check the grid stay safe, dude you too, Mr. Parker we'll do wait, wait, what? Genki knows all plus, we were super weird in class earlier I never should have taught at a gift at school I can get up close now I can get up close now I can get up close now, you understand? give them today's forecast, Fireman 100% chance to reach got him right, we want him wow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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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ya, 미쳤는데, 이거? 아니, 그래픽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와 와, 연출과 이게 오, 씨 안 돼 오 와, 시작부터 강렬하네, 강렬해 스파더맨? 베논 펀치 포커스 바 가득찬 포커스 바 하나를 사용해서 회복을 해라 어 이거지 복수 페놓기를 잘했어 물 뿌리고 어 뭐야 적을 공격하고 회피해서 포커스를 채우세요 피니셔 피니셔 있죠 피니셔 아 미쳤네 이거 피니셔는 포커스 바 한 개를 소배는 강력한 공격 피니셔 페놈펀치 먹으시구요 이미 Martin films ????? 이예다 이원 이원 izing 나한테 상태바리 카드가 가고 싶어요 아니면 스파이더맨으로요 브레인스토움 레이더 마우스 포크 와 진짜 이건 레전드네 그저 왜 뭐? 그저 못 잡았다! 그저 왜 그러지? 그저 부서지 transmitил 하자! 그들은 이끌어! 그저... 그냥 드린거다! nered 다 은래? 웹윙이다 웹윙 호호 웹윙 와 오 웹윙 호 고마워 웹원 웹원 야야야야야 뭐지? 뭐지? 마르코야 해! 이놈인 사람은 위험해! 그들을 싫어하냐? 그들을 싫어하냐? 마르코야 해 그들은 마르코야 해 그들은 산을 잊지 못해 마르코야 해 마르코야 해 마르코야 해 마르코야 해 학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마르코야 해 어어! 더블 피니셔 호호! 공중 피니셔 호호!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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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ted at 헉 롤스 롤스! 위력 닿 View 롤스! 완전 스패더맨이 나! 스패더맨! 휴대전! 왜 그냥 그냥 이렇게 안전한다고? 왜냐하면 우리 좌우 다 이곳을 지키지 않는다. 윽 으아악! 우리 다? 우리 다? 와... 미쳤는데? 아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애 아... 대박이네요 연출이 진짜 블록버스터예요 완전 압권입니다 크레이븐 나오나 보다 와... 진짜 이제는 진짜 영화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지네 게임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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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신은 수신에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망할지. 저에게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찾으신지? 선생님. 혹시... 새로운 구간지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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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영화 보는 거 같네 허허 와아 아 이게 이렇게 강렬하거든요 항상 인트로가 기가 막히네요 전작보다 한층 더 연출이나 그런 것들이 더 강렬해졌어요 더 강해졌네요 더 강해졌네요 앱이 벗어버렸어요 피트 이거 보니? 더 강해졌나 아 아 아 아 아 아 막 아 아 목표 보기 뭐지? 스피더맨, 한 번만 더? 전화가 있는 거고, 앞서가 정리가 되었을 것 같다. 우리 가게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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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Parker, 월트와 라패에트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획이 무엇일까요? 텔레콤 네트워크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볼까요? 큰 작업! 웹스윙 하는 맛이 더 좋아졌네 7th grade에서 꿈꿨버렸는데 계획은? 마지막 2분 정도 정도 여기가 한다면? 무슨 일이냐? 다행히 기술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의 시작됩니다 기술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이 높은 높은 위험한 기술입니다 네 연구의 앞니깔 잘 잘 모르고 싶다 하여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하ın 3D 프린터 3D 프린터 built into your web shooters, right? I need you to build something real quick. Just sent you the blueprints. Got him. This looks like a drone. We don't spy on people, Genki. Oh, no, no, no. It's all opt-in. Just New Yorkers sending messages to the app which gets routed through these drones, which I call Focused Relay Neighborhood Data Spots. FRND. I just made a friend. You did. Ha ha. 7th grade me was so wholesome. Okay, now. How do we get this thing airborne? There's a lot of competing signal traffic. So try to follow the path I marked on your visor. It'll give us a clearer signal. Network data are more. Ah, drone. Ah, drone. Oh. Oh. Oh, hey, hey. Yeah, yeah. Yeah, yeah. Ah, really, ma'am. Well, hello Hugo. Yeah. Local network should be online. Let me notify the app user's. Move everyone, Lenny. Watchin. Report should start coming in any minute now. We did it.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이 화면의 질감이 더 영화적으로 바뀌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영화적인 질감이에요 스킬트리 한번 보죠 레벨업으로 스킬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새로운 공격 및 기술을 배울 수 있죠 공동 스킬트리가 있어요 두 히어로에게 적용되는 스킬 그리고 각 히어로는 고유한 스킬트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피터의 스킬트리로 이동합시다 다수의 적을 띄워서 공중전을 유도하는 스파이더 채찍 이게 약간 그 마일드 모랄레스의 공중에 띄우는 기술이랑 비슷하네 스파이더 러쉬 와 이거 뭐야 이거 기가 막힌데 아 어디가 마일드 하나 올려 베놈 대시 와 이게 뭐야 공중선에 가자 범죄 범죄 공중선에 끝! 더 반죽을! 뭔가 필요해! 이것이 바로 찰진 액션이지 가라 와 기가 막힌다 범죄를 저지하면 이렇게 스펙크 부품과 경험치를 얻네요 이제 이걸로 스킬을 다시 또 올릴 수 있고 이런 RPG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웹 슈터 테크 부품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업샷 구매 아론과 세모를 누르면 발사할 수 있네 적들이 또 나타났죠 증원군이 왔습니다 이제 업샷을 써볼 수 있는 기회겠죠 업샷 아 위로 애들을 다 올려버리는구나 그래서 업샷이구나 와 아니 피니쉬 동작과 이게 자체롭게 연결되네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전작보다 하라 와 이 업샷이 되게 좋네 말좋아 교대 이렇게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거죠 피터와 마일즈 왔다갔다 하면서 차지점프 이야 차지점프 미쳤다 가보자 아 이게 왜 윙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이제 이제 이동하는게 더 다채로워졌어요 헤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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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진짜 싫어하냐 이거 미친 거 같은데 진짜 어? 야 이거 또 하는거야 드론? 음? 어이C 어? 어려워 어려워 범죄 간다 외빙이 좀 적응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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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회피하면 적에게 거미줄 발사하는 것 전자이랑 동일하죠 회피를 완벽하게 하면 되요 지금?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오, 여기저기! 아 저놈 좀 강력한 놈이다 저거 떡대 타격 직전에 쳐내기를 성공하면 적이 비틀거립니다 쳐내기 이게 쳐내기였어 피니쉬 동작이 너무 멋있는데 어휴 그럼 잘 마세요. app's finally updated. check it out. ooh, nice work! new request just came in. kanky, nice work on the app! 이것이 많은 사람을 도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오, 이 마지막 기회를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스피더맨! 우리! 스피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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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잔재가 남아있었구만 스피더맨 유튜브에서 베놈 스내시 써줘야죠 날 열받게 하지마 아 근데 자막 읽을 새가 없다 이거 엠제이 말한 게 더 크리스톨가 더 쌓여있어 눈에 더 쌓여있어 야 이제 이거 이 결정들을 또 마르코의 기억 결정을 모아야 되는 거네 에이! 그 리모에서 멀리서 으악! 그 스파이더! 어서! 으악! 스윙킥이고 이미 쓰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실 수 있겠네요 이게 보니까 전작을 해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복잡하실 것 같아 조작이 좀 이게 시스템이 좀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긴 하는데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전투 같은 경우도 아 이런 피니셔 동작은 똑같네요 전작이랑 전작에 있는 것도 좀 썼구나 배널뚜껑 배널뚜껑 어씨 제임슨 조나 제임슨 조나 제임슨 야 얘가 타고 있었어? 방송을 해줘야지 나 좋아해 해외 진島 장같간 krit 하하하 와 한글이다 식료품점 아 벌써 한시간을 했어요 시간 정말 순삭이네 이거 아 깜짝 놀랐어 그냥 이거 했지 아… 내가 이걸로 했지… 어디가 aparecer кон사 spam? 아.. 그는 하지 않았다… 전에 갈방이? 뭐...? 이 인물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뭐 그렇게 완전 발달한 느낌은 아닌데 그런 다른 오브젝트들이라든지 화면을 구성하는 어떤 그 전반적인 뭐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실감 있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질감 자체가 그래픽 질감이 아 아 아... 아... 이 스파이더맨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돈이야. 로비 로버츠는 페이퍼입니다. 뷰글에 함께 작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는 뭐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월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비가 항상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보여줘, 뉴욕에서 보여줘. 비네트 넣을 수 있구요 네 이렇게 해서 UI 숨기고 착각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이 구역이죠 이쪽 구역인 것 같고 임무 쪽에 가보면 이렇게 메인 스토리가 있고 서브 퀘스트들도 이제 점점 오픈이 되겠죠 게임을 좀 더 즐기다 보면 그래서 상당한 플레이 타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을 여기다 장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오픈이 되면 여기다 다양한 능력들을 자기가 원하는 스킬들을 배치해서 가채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와 이게 전작에 비해서 정말 여러모로 발전이 되가지고 비주얼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바뀐 것 같아요 오브젝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도시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변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출 스파이더맨의 연출은 뭐 더 말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앞으로 연출이 기대가 되고 정말 다양한 빌런들과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다양한 서브캐스트들 어떤 서브캐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슈트가 엄청 많이 해제가 되네요 디지털 디럭스라서 그런가봐요 전 여기까지 즐겨보고요 나머지는 라이브 방송이나 저 개인적으로 즐기고 마블 스파이더맨 2 출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